냥 갈래 응? 갈래? 너 오늘 피아노원 갈래 안 갈래? 오이씨 갈래 안 갈래 하지 말랬지? 그리고 나 오늘 피아노원 갔다 왔거든? 뿌우 나도 오늘 피아노원 갔다 와서 할 거 없어 심심해 악! 저번에 오비키 때문에 피아노 선생님한테 걸리게 됐잖아 뿌우 뭘 걸려? 아 그 귀신 소리로 속인 거? 하하하하하 웃겨 하하하 그때 쌤통이더라 진짜 귀신 소린 줄 알고 무서워하더라고 하하하하하 뿌우 으하하하 재밌다 재밌다 또 해줘 골려줘 또 골려줄까? 그래그래 골려 골려 하하하하하 여기 오비키 집 근처인데 또 장난칠까? 장난? 그래그래 좋지 하하하하하하 오로리로롯 또로리로롯 띠롱 이렇게 맞추고 로리로봉, 도로리로봉 띠롱 어? 그 다음에 누구나? 짜잔! 오! 오, 신나! 오, 재밌어! 다 맞췄다, 너무 재밌어! 아! 누구지? 누구세요? 아무도 없는데? 뭐야? 누구세요? 뭐야? 아무도 없는데, 주 누가 자꾸 문을 두드리는 거지? 왜 만난다? 이상해! 야, 재밌다! 안 그래도 심심했는데, 너무 재밌어! 한 번 더 할까? 한 번 더 해, 한 번 더! 간다! 밖에서 공사하는 소리가 너무 커서 눈이 울렸나보다 뭐야? 뭐야?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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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양 갈래? 야 장난치냐?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인지 어떻게 알았지? 야 박세인 너도? 누구니? 어머 비키 친구들 왔니? 안녕하세요 그래 밖에 들이치 말고 들어와 아 진짜 어후 아잇 마지막에 걸려가지고 안 걸릴 수 있었는데 뿌 진짜 안 걸릴 수 있었는데 야 너네는 남의 지워서 벨트 아냐? 벨트 아니거든 뚝뚝 튀거든 뿌 너네들 과자 먹을래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희들 요즘은 그런거 안하고 노니? 뭐? 어떤거? 무궁화꽃이 이런거 무궁화꽃이? 하고 놀지 아유 그런거 하면서 뛰어놀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맨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흠 맞아요 엄만 나간다 재밌게 놀고 있어 어? 네 안녕히 가세요 엄마 잘가 무궁화꽃이? 재밌겠잖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내가 좀 하지 뿌 무궁화꽃이 한판에? 좋지 흠 술래자막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오 예스 이겼다 가위바위보는 내가 좀 하지 그래 나 술래되는거 좋아 달리기 잘해라 나 빠르다 여기서 시작하면 되는거지? 어 한다 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안갈래 너 갈래 안갈래 앞으로 그 자리에 계속 있네 나 가고 있거든 그리고 갈래 안갈래 하지마라 뿌 뭉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박스앤 움직임 아 이건 응 운영해라 솔직히 방금 움직였잖아 나와 아 짠 짠 무궁화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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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착하담 간다! 고구마꽃이 피었습니다! 고구마꽃이 피었습니다! 쌩 내가 보여줄게! 고구마꽃이 피었습니다! 오올! 갈래 안 갈래 이제 박시인한테 갈래! 너 하지 말라고 했다! 하지 말라고 했다! 고구마꽃이 피었습니다! 고구마꽃이 피었습니다! 다행히 안 갈래 술래! 하! 진짜 억울해! 아휴, 살았다! 아, 진짜! 그래, 나도 술래하고 싶다! 으응! 고구마 꽃이 피었습니다! 고구마 꽃이 피었습니다! 고구마 꽃이 피었습니다! 고구마 꽃이 피었습니다! 오, 비켜! 백세인 백세만이라서 느리기가 아냐? 너 내가 백세인이라고 하지 말랬지? 또 싸우네! 고구마 꽃이 피었습니다! 손도 안 쉬나? 고구마 꽃이 피었습니다! 고구마 꽃이 피었습니다! 고구마 꽃이 피었습니다! 이제 치겠다! 빨리 와! 고구마 꽃이 피었습니다!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악 아아 하웡 땡! 박세인 잡았다 하하 짜증나 잡혔잖아 하하하 아 웃기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봄바바꼬치 게임하기 대선정 와 오마이비키라고 이렇게 쓴 우리 웃기님이 주신 랜덤박스 열어보겠습니다 흥고마다 뭐? 뭐 뭔데 뭔데 진짜 너무 놀랍다 그림 너무 잘 그린다 오마이비키 하고 오비키고 백설아 스텔라 이렇게 그림 그렸어요 표정들을 너무 잘 살렸다 그 다음에 여기 양갈래랑 박스위까지 못 입은 것도 똑같아 찢었다 여기 샤샤도 있어 너무 그림체가 너무 좋은데 저기 저기 색깔이 강하게 있어요 지금 와 이거 진짜 아트다 와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재능을 좋겠다 빨리 찾아서 와 이거 너무 자랑하고 싶은데요 이거 박스윤이랑 양갈래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박스윤이랑 양갈래 한번 오라 그래가지고 자랑 한번 해야겠어요 이거 개네 오라 그래 우와 우리 선물 뜯어 볼게요 진짜 예쁘다 나 보라색 좋아하니까 이렇게 해줘서 좋구나 진짜 예쁜 거 많다 전문이 너무 받아가지고 눈물 날 것 같은데 이야 너무 예쁘다 여기다 사진 넣는 건가봐요 설아나 텔라랑 찍은 사진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을까? 우린 같이 사진 찍기는 좀 힘들지? 우와 여기도 있다 꼭 하나 더 있네 아무 떡 메모지랑 예쁘다 우와 스티커 너무 예쁘다 스티커 너무 예쁘잖아 대박이다 이렇게 꾸며지는 건가봐요 걸어놓으면 좋겠다 짜잔 완성 걸어놔야지 여기 편지도 있나봐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김진주라고 해요 저는 오 니키아 언니 노래를 듣고 나서부터 좋아하게 됐어요 우와 와 노래 만들기 잘했다 노래 만들기 정말 잘했다 수박송 엔딩송 꿈 스피너 노래 구독해요 좋아요 사랑해요 오마이비키까지 좋은 노래 너무 좋아요 항상 존경하고 사랑해요 김진주 올림 감사합니다 예의가 정말 바르시다 김진주 올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게 박세인 나란 말이야 너무 잘 그리잖아 나랑 너무 똑같아 오 대단하잖아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환자기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삶이 똥도